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초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대에서부터 엔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대사난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매지르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신앙의 도미노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작품 전시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네 지난주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혜심을 받은 자 35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과거였습니다 죄 그야말로 화살이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거다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듯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허물은 하지 말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원어적인 의미가 허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꼭 청개구리 심보가 왔죠 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바로 재창조적인 인생으로 또 걸작품 인생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창색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나오고 또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인한 멸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를 통한 재창조 이것이 크게 보면 창식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게에서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우상 숭배로 인한 파괴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의 멸망 상태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에스게의 선자를 불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게의 37장의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바로 회복되어지는 메시지죠 바로 에스게를 본 유명한 환상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차 점차 강을 이루어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시작이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되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보통 파급효과 그리고 도미노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께서는 도미노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첫 번째 블록을 쓰러트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블록이 이어서 쓰러지도록 만든 놀이죠 그래서 세워있기도 하고 또 헐기도 하는 어찌 보면은 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그런 놀이입니다 어쨌든 그 한 피스의 역할은 굉장히 작고 미비한 것 같지만 나중은 거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마음껏 체험하심으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무너지는 도미노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 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게의 선시장에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재단에서 흘러내리고 또 이제는 바깥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스며 나오더라 원어적인 의미가요 그냥 스며는 차원이 아닙니다 솟아 나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처럼 성수에서 시작된 물이 점점 강물이 되듯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사막을 적시고 또 사막 사해까지 살려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파급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어디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아라바 요단광과 사해 근처의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는요 그냥 바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사해입니다 사해 죽은 바다 뜻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왜 죽은 바다냐? 일반적인 바다보다 소금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어떤 미생물도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면서 그 주변 땅까지도 그 주변까지도 다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아라바강이야 이 사해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 시대에 바로 재앙 만난 세계 현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는 대표성 원리에 의하여서 전 인류의 범죄로 이어졌고 무너지는 도미노 인생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파급되어지고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되 선악가라는 제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한 것이 바로 선악가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그 질서를 지키는 거죠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즉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그 선악가를 보면서 시청과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 말씀 없었기 때문에 그 선악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떠올리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인간의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선악가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악가 언약은 선악가 범죄로 변질이 되어집니다 모든 인간 선악가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재호와 저죽 가운데 사탄에게 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최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은 훨씬 풍요로워지고 분명히 살기 좋아진 시대는 되었지만 그 반대로 영적인 빈곤 시대는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3년차를 맞으면서 이제 팬데믹 전세계 전염병 시대에 결국은 최첨단 과학이 마스크를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짜 정보가 너무 많고요 연예인을 살렸다 죽였다 결혼을 시켰다 이혼을 시켰다 이게 진짠가? 귀가 솔깃한 거예요 이 정도 소식이면 공영방송에서도 좀 나올 법한데 TV에는 또 안 나와 연예 뉴스에는 이게 조회수를 노린 가짜 정보들이 뉴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보는 홍수인데 오히려 우리는 불투명의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사탄의 12가지 영적 흐름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메어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2가지 흐름 속에 메어있는 인생이 성공한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공이겠습니까 후대 역시 유린당하고 무너지고 있고 제가 그 뉴욕 현장에 그 마약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자료나 현장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딱 좀비로 보시면 좀비 사람들이 그냥 다 멍청해 멍청해지고 몸을 가누지는 못하니까 진짜 한번 자료 한번 보시라니까요 진짜 다 좀비처럼 다녀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해 이대로 다 그냥 멈춰 있어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후대가 유린당하고 무너지고 있다 이거를 어제 어떤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 미국의 최연소 트레스젠더 모델이 나왔는데 최연소는 몇 살일까요? 10살 아이가 나온 거야 10살 모델이야 모델 태어난 거는 남자야 근데 본인은 여자로 사는 거예요 이쁘게 입고 드레스 입고 모델이니까 무대에 서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엄마도 트레스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였는데 남자로 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어머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 아이에게 나는 성전환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3살 때부터 사람들이 어우 너 참 예쁘게 생겼다 그런 말을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자아이라고 3살 때부터 스스로 나는 예쁜 것 나는 스스로 남자아이라고 말했고 6살 때 법적인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물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는 확실히 강하고 확신에 찬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희보다 훨씬 빠르게 커밍아웃을 했다라는 거죠 와 저걸 보면서 이거는 완전 저주의 대물림이구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보다 더 큰 확신을 갖고 이 친구가 이렇게 그 확신을 갖고 자기 성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이번 주 주일강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쵸? 담배 중독자가 그거 끊으려 보니까 은단 중독자 되고 또 은단 중독 해결하려니까 또 담배 돌고 돌고 악순환이 겁니다 절대 그 안에는 해결할 답이 없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거 많은 기독신자들이 사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방종으로 오해하면서 남들 피해 다 주면서 그럼 난 누리는 거예요 자 복음을 방종으로 착각한다 사탄이 유혹하는 네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 다윗의 이미지로 속여요 여러분 다윗 왕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 파세바 범죄했지만 해결한 다음에는 훌륭한 왕이 되지 않았냐 예수 믿어도 좀 지혜 많이 짓다가 어느 때 가서 해결하면 되지 않겠냐 아멘입니까? 아멘 나올까봐 역시 수준이 너무 높으십니다 둘째 모세의 이미지를 갖고 속인다는 겁니다 모세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이지 않았냐 그런데 모세가 좀 혈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였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 혈기에 돌비를 깨뜨리기도 하고 그래도 쓰임 맞지 않았냐 혈기 좀 부려 부려서 옆 사람 좀 상처 주인들 어때? 구원받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노맨이요 노맨 셋째 베드로의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베드로 봐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토록 깨어 기도라고 할 때 계속 잘만 자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을 자그마치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냐 그래도 오순절 마가다라빵 성령 딱 받고 나니까 순교하지 않냐 성령 받은 다음에 큰일 해도 되니까 지금은 좀 잘 때다 푹 쉬어라 혹시 바쁜 직분자분들은 또 아멘할까봐 넷째 바울의 이미지로 속인다는 거죠 바울의 메시지 들어봐 오직 의는 뭐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 상관없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한번 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봐 참 여러분들이 볼 때는 노맨이닐 수밖에 없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보금은 여러분 남을 밟고 서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거 보금은 자유고 해방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종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보금의 기스를 내지 않는 우리 예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흘러나온 생수 바로 매주일 52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사막일지라도 또 죽음의 바다라 하더라도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흘러가면 바로 그 사막이 옥토가 되어지고 또한 사해바다라 하더라도 생명의 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52주 강단을 통해서 매주 이 강단에서 종교의 메시지가 아니라 보금의 메시지가 흘러나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정말 무뎌질 정도로 너무 당연하게 보금을 받고 있으니까 때로는 내가 어떤 엄청난 희생을 치러서 보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를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종교는요 철저히 뭘 하라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유와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시도고 인간 스스로 내 영적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어라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바른 인간상을 제시하기 때문에 부신자가 볼 때 또 윤리도덕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럴싸한 종교의 박수를 보내줄 수밖에 없지만 종교로는 절대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원의 강단이 오직 보금만 흐르고 있는 그 생명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회를 이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금은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세상에 좋은 소식이 있나요 여러분 누가 합격했어요? 누가 성공했어요? 인정받았어요?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막 집 샀다 땅 샀다 이러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그 소식을 들으면 같이 좋습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막 자격지심 들고 열등감 들고 그런 집사님 실제로 봤다니까요 저 부신자는 다 있어 제가 보금 빼고 다 있어 그러니까 보금을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돈 있고 남편 돈 잘 벌어주고 애들 공부 잘하고 빠질 게 하나도 없는데 보금만 없어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위로받고 있었는데 가서 보금을 전하라고 하니 이제 다갑게 생겼잖아요 배 아픈 거죠 여러분 세상에 좋은 소식은요 굉장히 비교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거지만 보금은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성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 그렇죠? 떠난 자가 만나는 게 축복이잖아요 내가 죄 문제 해결받고 모든 저주, 재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참된 굿뉴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일한 일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은 사실 선언에 불과한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한 가지 일이 마태보금은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인 줄 믿습니다 많은 교위들이 또 많은 기독신자들이 허전해 우리 종교체질이라 뭘 해야 돼 보금은 이미 하나님이 하셨고 내 의와 열심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열심과 의의로 내 구원 받았기 때문에 허전한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누리는 것도 불편해 누리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마음고생해야 되고 힘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처럼 거기다 율법도 좀 넣어볼까? 신비도 좀 넣어볼까? 기복신랑도 좀 넣어볼까? 자꾸 보금에다가 뭘 집어넣는 겁니다 덧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대산안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진펄과 개펄은요 다 지금 축복의 말씀인데 11절만 대산안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된다는 좀 부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바다도 육지도 아닌 거죠 우리가 밀물이 때는 바다 되고 썰물이 때는 육지 되듯이 영적으로요 복음도 아닌 것이 종교도 아닌 것이 해색신앙 양단이시나 미지근한 신앙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너무 살아계신 것 같고 믿어지고 뜨거워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눈물 펑펑 쏟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등 딱 돌리고 완전 불신자보다 더 강박하게 이런 해색신앙은요 생명수 같은 강단 말씀이 쏟아져도 우리가 그냥 부침개 뒤집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해색신앙이면요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은 일심전심지속으로 52주 강단의 말씀을 생명수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대교구 사육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장례들과 또 여러 현장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장례가 캠프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설사 교회로 바로 인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의식만 좀 바꿔줘도 되게 고마운 사람들이다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만 심겨서 참 많은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또 인도돼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고 얼마 전에 장례도 영정사진을 드리는 상주분 사실 완전 초면이든 불구하고 보통 목사가 앞에 서고 그 뒤에 영정사진 딱 들고 가시는데 계속 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뭐라고 그러시면 친구 주변에 친척해서 본인이 장례를 참여하는 거 조문객으로 가는 것만 해도 1년에 열대번씩은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교회 목사들도 와서 하고 여러 다양한 유래의 그런 메시지를 드릴 거잖아요 본인은 아직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정말 이런 메시지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아무튼 제가 뭐 언젠가는 가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영정사진을 들고 정말 감사하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흔하게 말하고 흔하게 듣고 있는 복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단 한 번 들어보지 못한 정말 기쁜 소식이거든요 야 정말 우리가 이 절대 복음을 갖고 있다니 너무 감사하구나 절대라는 건 여러분 변하지 않은 것이고 흔들리지 않은 것이고 영원한 것에 우리는 절대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절대라는 말을 사실 좀 많이 썼죠 절대 안 돼 절대 우리 집은 그래 절대 나는 그렇지 뭐 이거는 절대 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절대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절대 복음이 아니고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도문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이 또 학업과 직장 현장과 지역이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알아봐갖고 여전히 사회받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현장에 다 맡겨버리면 전도지 뿌리지 않아도요 그냥 불신자들 몰려온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강단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의 말씀을 내가 생명줄로 붙잡았느냐 그것만 확인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강단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옥토가 되고 또 생명에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고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무너지는 도미노 인생을 세워나가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살리는 도미노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민 자 본문에 보면 천사가 손에 줄을 딱 들고 네 번 측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물의 깊이를 측량을 하는데 그 물이 처음에 측량을 할 때는 발목에 오고요 다시 측량을 하니까 무릎에 오고 또 다시 측량하니까 허리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도 나왔지만 다시 천척을 네 번째 측량하니까 그때는 이제 허리를 넘어선 거죠 가슴 위로 쭉 올라오면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헤엄을 쳐야 되는 상황이 되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해서 어떤 신앙의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갓 예수를 믿었을 때 발목신앙은 그냥 재밌지 않아요 아직 뭘 몰라 발만 징그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신앙이 되면 기도의 신앙으로 연결이 조금씩 되어지고 허리는 우리가 몸의 신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처럼 힘이잖아요 이제 내가 직분을 막기 시작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은 부위의 물 높이는 다를지 몰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푹 잠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푹 잠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뭘 내가 할 수 있어 그렇죠? 살려든 죽으려든 놀려든 일단 내가 문부림을 치지 않겠습니까? 푹 잠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은 내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말씀의 생명수에 그냥 푹 잠겨버려 잠기려고 해서 잠긴 게 아니라 잠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맡겨야죠 말씀의 인도를 그때부터 받을 수밖에 없고 딴 짓을 하고 싶어도 그 물살이 나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듯이 딴 짓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굉장히 충돌이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메시지 들을 때 무조건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 그게 100% 다 받아들여지고 이렇지 않잖아요 어떤 거는 조금 아프게 다가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미션으로 남고 어떤 거 좀 거부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경험과 안 맞고 내 상황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부 반응이 아니라 내 상식 빼고 내 경험 빼고 내 동기 섞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그 강물에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수준과 각인과 뿌리 갖고 그거 갖고 해보려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 갖고는 이 생명수의 말씀이 현장으로 힘차게 흘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막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내 각인 뿌리 치질이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2주 강단 예배와 훈련의 지속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기류를 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명수 속으로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에 사막의 메뚜기 때 보십시오 기류 타고 고독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메뚜기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강물에 완전히 빠질 때 성령의 역사시는 시간표죠 성령의 역사를 막 보고 하나님 언약의 강물에 푹 잠기게 하셔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 맛보게 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출시 없어서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아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 문지방 밑에 흘러내린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요 나무가 살고 과실이 열리고 사회바다가 소성되어지고 거기다 어부가 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에 우리가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많다라는 히브리어 라부라는 단어는 양적으로도 많고 질적으로도 상태가 좋고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거대한 상태의 나무 그 나무를 통해 열어나갈 열매들 그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9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초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저는 이 본문 9절 말씀을 딱 읽으면서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이 다 떠올랐습니다 에덴에서 발언된 네 강이 나오거든요 비송강, 기용강, 히때게강, 유브라데강 이 네 강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큰 원이 되어집니다 이 네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내나 과일과 채소, 각종 열매 맺는 것이 자라거든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오늘 9절 말씀 역시 결국은 이 생명수가 이르는 것보다 뭐가 회복된 겁니까? 바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어부가 주저앉아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어부가 서있다라는 원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원어 뜻이 보면 아마드, 아마드라고 해서요 계속하여 서있다 오랫동안 정착하여 머무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을 고기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서 빈 그물을 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이상 잡아올릴 물고기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물반, 고기반 세상 말로 물반, 고기반 그야말로 엄청난 어획량 엄청난 풍성한 축복이 계속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SK47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구절구절마다 이런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 계속해서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엔게데이 사해 서쪽이고요 에네글라임은 사해 통편입니다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은 뭐죠?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2, 3, 7 나라여 우리에게 주신 5천 종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엔게데이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넓게 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속사역의 확장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단에서 흐르고 있는 생명수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두 성경 구절을 지금 보시면서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좋죠 돈도 필요하고 건강 위험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참된 만족이 임하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증적으로 파급되어지고 확산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살리는 도미노 현상인 줄 믿습니다 저는 본문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매지르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본문 12절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저는 10편 1편 3절 말씀을 또 같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왕년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묵은 열매 묵은 응답 아닙니다 날마다 새 열매 새 은혜 새 응답 치유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강단의 말씀을 생명줄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정말 생명수로 붙잡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요 생명수는 그냥 생명수가 알아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새기복음아 들지어다 얍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너의 문제를 오늘 밤 없어질지어다 얍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고요 오늘보다 수입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늘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일꽃 렘너트를 쓰셨고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우셔서 이 시대적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진행하셨던 걸 볼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시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모든 위임을 인간에게 준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이 현장에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낼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돈도 사실은 액수가 클수록 귀한 것일수록 아무한테나 맡기지 못하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듯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운동의 최전반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전도운동 후대운동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건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 거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불러주신 겁니다 거대한 도미노 작품 각각의 도미노는 사실은 굉장히 지극히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결국은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요 단 한 개의 도미노가 딱 쓰러졌을 때 그 쓰러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타다다다닥 넘어지면서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한 개의 도미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기생 라합을 함께 묵상하게 됐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가난한 땅 여리고성의 정탕꾼들을 도왔다 라합이라는 이 기생 한 명이 복음을 위해서 넘어진 거잖아요 그쵸? 자기가 희생을 한 거잖아요 그 도미노 한 개가 넘어짐으로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바로 신앙의 도미노 작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살몬과의 사이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죠? 보아스를 낳습니다 자 보아스는 루과의 사이에서 오베스를 낳고요 오베스를 통해서 다이세의 아버지 이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라합은요 다이왕의 고조할머니격이 되는 거죠 고조할머니 그로부터 천년이 지난 이후에 다이세의 혈통에서 바로 예수 그리소가 낳은 겁니다 자 라합은 예수 그리소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미노는 영적으로 볼 때 나 하나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영향력이다 영향력 여러분들이 상대방 보고 너 잘하세요 어떠세요 할 거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지키고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지키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세상 말로 너나 잘하세요 약간 이런 식일 수도 있어요 자기 위치 자기 직분만 잘 감당하면 전체가 산다니까요 전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요 다른 게 사탄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이 사탄이라니까요 천사장 천사장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맞장 뜨고 싶어진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쵸 천사장으로서 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분의 인물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이 사탄의 역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의 휴실에 맞춰서 강단의 말씀의 영적 흐름을 함께 타면서 서 있을 때 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휴실에 맞춰서 누워 할 때 같이 누우면 되는 겁니다 따다다다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계보금화의 237 작품을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150년 전 우리 조선 땅에 보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넘어진 도미노 한 조각이 뭐였냐 수없이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순교죠 순교 그 도미노 한 조각이 미국 다음으로 지금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한국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국계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도 세계 현장을 나가보니 한국만큼 그래도 보수신앙을 갖고 있는 그 애들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제사장 나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류 열풍 저는 상상도 못했고 그 한국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다 좋아한다니까요 중유럽만 가도요 저처럼 껌께 머리 막 염색들 하고 일단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제가 연예인들을 다 알고 만나는 줄 아세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샘플 화장품 있잖아요 견본품 우리 잘 쓰지도 않는 거 그것도 엄청 좋아하고요 막 서로 막 챙겨가려고 그러고 김밥 한 줄이요 해보다 더 비싸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먹고 와 저는 진짜 어떻게 이런 시대가 왔지 물론 이제 케이팝의 어떤 여러 가지 한류 열풍의 영향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도구 삼아서 우리 한국을 쓸 수밖에 없는 그 근간을 다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그 중심에 우리 예원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2, 3, 7 성계 플랫폼이 돼서 70 제자가 70 지역으로 70 종적으로 70 나라로 영적 도미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각 도미노 나는 그냥 다음 도미노를 넘어뜨렸을 뿐이에요 그쵸? 그 뒤에 뒤에 뒤까지 생각 안 했어요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내 뒤에 있는 그 한 피스만 무너뜨렸을 뿐인데 그 한 개 한 개가 넘어 넘어 넘어지면서 작품이 된다 그 과학자 화이트헤드라는 박사가 하나의 도미노를 쓸어지면서 1.5배 더 큰 도미노를 쓸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응집된 힘들이 모아지면 더 큰 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보금만 막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세계보금만 하니깐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요 무너지는 도미노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넘어짐 자체는 그냥 멸망 자체입니다 멸망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안에 있는 우리의 무너짐은 절대로 멸망하거나 실패하는 무너짐이 아니라 바로 생명 살리는 작품으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거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머지 광달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개인응답 그냥 이거는 주어진 선물이라면 거기에 그냥 안주하는 것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는 예비된 그 영혼을 찾음으로 걸작품을 넘어 대작을 남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노 피자 오늘 이야기가 아무래도 도미노다 보니까 또 이 피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피자 이 도미노 피자의 창업주가 미국의 톰 모나헌 회장이에요 그의 인생을요 그는 뭐라고 자기 인생을 두 단어로 비유를 하면 내 인생은 피자와 카톨릭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아였기 때문에 성리 요셉 고아원에 맡겨지면서 굉장히 좀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어찌됐건 자신을 잡아준 것은 카톨릭 신앙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제 허물한 굉장히 허술한 가게 하나를 500달러에 인수받아서 피자 가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도미노 피자의 슬로건이 초고속 30분 배달 서비스 지금은 더 빨라졌지만 어찌됐건 그 당시에는 좀 파격적인 거죠 이 슬로건을 내건 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후에 좀 무리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도 있었고 소송 걸리면서 파산 직전까지 가면서 억만장자의 청빈 선언 이걸 해요 그래서 도미노 피자 자체는 그냥 10억 달러 정도 매각시켜버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카톨릭 자손 사업에 완전히 매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돈은 악마가 아니다 돈으로 성당을 짓고 평원도 짓고 학교도 지을 수 있다 안타깝죠 그러면서 아베마리아 대학을 설립하고 카톨릭 정신을 실천할 교육기관을 만드는 데 매진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분 경제, 교육, 후대 현장의 빈 곳을요 이미 타 종교, 타 단체가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완전 도미노처럼 쫙 깔렸다니까요 이를 능가할 정말 복음 가진 산업인이 일어나고 이를 능가한 렘넌트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멈춰 있으면 그건 죽은 거죠 시모노 씨앗이 그 다음에 싹이 트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멈춰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 이거 죽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파급되고 확산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2, 3, 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전도운동, 복음운동은 현재 진해용으로 진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계 선지자의 환상이 개수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새아내가 새 땅이 도래함으로 그대로 성시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개수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 이것도 우리 본문하고 평행구절처럼 거의 내용이 흡사하죠 자 새아내가 새 땅,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바로 예수 그리토의 제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언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또 이 언약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커다란 구조물을 넘어뜨리는 이 도미노를 생각하면서 저는 정말 우리가 개미군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개미군단들이 그보다 훨씬 덩치 큰 그 구두물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개미군단으로 이루어진 우리 예언의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제 본당 헌당이 10월 16일 우리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너무 벅차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발판 깔아왔다면 이제는 이 발판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 3차의 선교 원년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엔게디부터 엔에글라임까지 선교의 주도권을 다 붙잡으시고 사람 낳는 업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 흐르는 생명수가 일단은요 남 적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나의 심령을 먼저 적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으면 자석에 힘이 있으면 철들이 와서 붙듯이 내가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키우다 보면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기 시작하고요 나 때문에 우리 가문과 가정과 생업과 학업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빛이에요 빛 빛은 딴 거 할 거 없잖아요 빛은 그냥 비추고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빛인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넘어 여러분의 모든 학업의 현장이 그리고 세계의 현장에 살아나는 영적 도문의 현상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나중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